최근 민주유공자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로 올린 걸 두고 여당에서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동권 인사들이 셀프특혜를 주려는 법이다,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건데 사실인지 법안 내용을 김재현 기자가 팩트체크해드립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인사들 가운데 유공자를 지정해 예우하자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도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선 국가보험부 보훈심사위원회가 사실관계와 공헌 정도를 심사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자는 민주화 보상법, 부마항쟁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다만 보험부에선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 정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정권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성향이 달라질 수 있고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공헌 사건이자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제25조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유공자로 등록될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조작 등 국보법 피해자를 배려해 등록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적 행위가 있을 경우 보훈부에서 심의로 거르는 건 가능합니다. 민주당에서 2021년과 2022년에 발의한 법안에는 공공기관 특별채용, 주택저리대출 등 혜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법안에선 의료비 지원, 양로시설 지원 등으로 혜택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별개의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민주유공자 본인이나 자녀의 경우 대입특별전형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서울 첫89